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오십니까? 네! 타이밍 하시죠! 이거는 좀 늦게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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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far we count but keep warm sextet, have a big wrist totally we're changing like action A kto that maLind & Autour who hills what have a 하 안쪽이다 일단 그냥 멤버 안쪽이라고 생각하 taki 가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일 축하했습니다. 수현진 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일 샷 그리고 합. 진짜 우리. 안녕하세요. 우진아트 우진아트 멤버들 한 번만 편하신대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많이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완전한 삶이 닿을까 SIREN SIREN 왜요 왜요? 날 못 시켜 쇳불 달고 기억에 있어 거꾸들 미포 내리 쉐킹 우리 잡방에 싹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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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공연장이 크다. 무대가 자꾸 뭔가 상대적으로 사실 여기가 더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게. 진짜 어 그러게. 여기가 되게 조금 매해. 이쪽 다 퍼져있어. Q. 준영이 한 마디 해줘 그래. 왠 때가 가자. 힘 조절 하고 얘기하는데 내 이번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조정하지 마! 하나, 둘, 셋! 파이팅! 조정하지 마! 어... 이번 주에 알 수 없는! 했어, 또 했어. 이번 주에 알 수 없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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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이! 이거죠? 페리핑에서 이렇게 캐럿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흥분돼요 오늘 정말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도 또 어떻게 흥분될지 너무 궁금하고 아무튼 즐겁게 하겠습니다 미더썬의 마지막 직전 공연인데 지금까지 미더썬을 이렇게 사랑해주신 캐럿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리고 마지막 콘서트도 더욱 열정을 붙여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1분 뒤에 마지막 뮤직이 다 되어있어요 그렇지! 이게 먹으면 힘이 바로 나는 부스터거든요 야 어때! 조지아 ging 나나? 으! 으! 으헉! 재미 내 몸이 아름다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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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으로 자막을 받는데 OSL 마지막 공연 자카르타 아스, 따기, 초, 파, 둘, 셋! 예! 비가 많이 안 내려야 될 텐데 캐럿들 감기 걸리지 않게 비 안 올 수 있도록 하늘이여 비가 오지 말아주세요 우리 캐럿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저희도 오늘 다치지 않고 날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금껏 해왔던 거를 총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깔끔하게 더 즐기고 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기억에 더 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오면 콘서트가 그렇게 생각나게 만들려고요 화이팅! 공연 마지막인데 되게 오랜만에 혼자 무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요 한국에 좀 있다가 오니까 더 하고 싶은 그런 느낌 오늘이 특별히 좀 에너지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근데 진짜 너무 좋고 그냥 재밌게 잘 오늘 비가 살짝 와가지고 다치지만 않게 멤버들이 콘서트를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승관이 3행시로 끝낼게 비 더 썬 할게요 비! 비가 내려도 더! 더! 더 힘을 내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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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려도 더 힘을 내야죠 선! 비가 내려도 더 힘을 내야죠 선! 비가 내려도 더 힘을 내야죠 우리 시작하자마자 비 오기 시작한 거 같은데 선! 지금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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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하는게 더 재밌는 거 같아요 너무 예뻐요. 소스한가 그노도 있고.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해봅시다. 지금 약간 여름에 워터파크 온 느낌이에요. 오히려 비 오니까 더 힘들지 않아? 어, 좀 시원하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재미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올라가. 멋있어, 멋있어. 뒤맞으니까 더 섹시해. 아닌가? 마지막! 홍코디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진짜 맛있다. 와우! 마지막, 빚었어. 물줄기 찍혀요? 물 캐릭터도 잘 즐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와, 이거. 오히려 비 오니까 재밌다. точно, 더 없게 nine. 하나, 둘, 셋! 난 너무 좋아할 때 누굴 나고 싶어? 씨름이 넘어! 너, 씨름이 넘어! 고참소, 놔! 아, 저거! 너,! 아빈이 넓다! 자르타아 자르타아 어떻게 비누선 마지막 공연을 야외 공연으로 하는데 이 야외 공연에서 비가 내리네 이 확률 파도타기 한번 해볼까요? 거의 끝나니까 그치 여기 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일부러 늦게 온 건데 아니야? 원래 명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소감을 하는 건데 오늘 병호가 없어서 너무 불쌍하네요 병호야 얼른 와 얼른 와 다음엔 다같이 같이 오자 우선 멤버들한테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고요 아빠가 달려있으나 그린 아카시 저희 콘서트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분이 기회였어 우리의 세븐건 낯보다 한대가 없다 렛츠고 까친 신고링 정말 말 그대로 비 더스원이었습니다 와우 진짜 정말 저희가 마무리 생각해도 마지막 공연이 야매 공연인데 비가 오는 확률은 정말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까지 이벤트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명호가 또 어떠세요 아쉬웠잖아요 그거 좀 많이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다 같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피더스원 와주신 모든 캐럿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 기간 함께 투어해주신 우리 스태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연을 못 간 가지 못한 곳에서도 저희를 많이 응원해줬다고 들었는데 캐럿분들에겐 내년에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올해 정말 멤버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았습니다 내년에 저희 활동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다음 투어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찾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이 감으놓고 외치죠 네 지금까지 세븐티라 드더스원 세븐틴 감사합니다 세븐티라 드더스원 참! 참! 리더스원 리더스원 안녕 리더스원 안녕 리더스원 안녕 리더스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